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영혼속에 또한 우리 삶속에 또 붙잡혀지고 심겨지고 성취되어지는 언약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11기하 2장 9절 말씀입니다 11기하 2장 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건넘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모세의 영감을 이어받은 엘리사입니다 왕하 2장 9절 말씀이고요 모세가 뭔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세상이 가지지 못하고 있는 세상에는 없는 그러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주신 뭔가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세가 받았던 그 영감을 엘리사도 가지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왕상 19장 1절에서 28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미션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 미래가 좀 답답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내가 뭐 해야 되나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 때문에 미래 비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도 그랬고요 목사님도 어릴 때 어디를 가야 되지 어느 과를 가야 되지 내 직장은 뭐지 이런 것들을 막 많이 고민하고 스트레스가 됐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미션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게 미션 같은 것들을 고민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달란트하고 미션하고는 좀 달라요 그렇죠? 달란트하고 미션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변호사가 되겠다라는 꿈을 가질 수 있고요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꿈을 가질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꿈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 꿈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그 꿈을 꾸면 돼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들이 자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서 하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변호사는 아닐 겁니다 그렇죠? 변호사는 부신자 중에도 많잖아요 의사 훌륭한 일을 하지만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의사분들과 또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고생을 하시고 수고를 하셨습니까 부신자도 그런 그 사람 하시는 일들이 여러분 하찮은 게 아니에요 너무나 너무나 고귀하고 훌륭한 일을 하셨는데 그 일은 부신자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하여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안다라는 것을 보고 우리가 미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엘리야에게는요 7천 제자를 세우라는 미션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빛을 비추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복음을 선포하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흑암이 무너지고 마귀가 결박되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데 그 미션을 엘리야에게 주셨던 거예요 엘리야가 그 미션을 받은 것입니다 그 미션 안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미션 가서 7천 제자를 세워라 7천 제자가 뭐냐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백성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열방인 나라를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었던 이스라엘 자선들까지도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데 그 발에 무릎 꿇지 않은 은혜로 남은 자들이 있다 그 7천 제자를 세우라는 미션을 주십니다 여러분 미션이 뭐예요? 여러분 사실 지금 달란트가 발견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먼저 미션을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달란트는 또 나중에 생길 수 있습니다 목사님 예전에 어떤 한 청년하고 대화를 하게 되는데 목사님 듣기에는 좀 충격적인 왜냐하면 한 전문 분야에서 거기 쭉 계속 가고 이런 건데 목사님은 비전이 그런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지금 이 시대에는 직장이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한 직장을 10년, 20년, 30년 죽을 때까지 지속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은 나의 달란트는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분부하시고 당부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인 그 미션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미션을 발견하는 우리 랩런트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미션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너무 내가 살아남으려고 해요 여러분 내가 수고하려고 하고요 내가 좀 성공하려고 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미션입니다 엘리사에게, 아니 엘리아에게 하나님이 칠천지자라는 미션을 주셨는데 이 미션이 엘리아의 제자인 엘리사에게도 전달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죠 왕하 2장 9절에 이 엘리사가 가만히 보니까요 이 칠천 제자를 세우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흑암이 결박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 저 땅 끝까지 복음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려면 자기의 힘 가지고는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의사되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변호사 되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의사하고 있잖아요 변호사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 막 많은 돈을 버는 사업가들 그렇죠? 뭐 이건희 회장, SK의 누구, 빌게이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 그런 위치에 오르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거 노력하면 할 수 있어요 의사 되는 거는 어려운 길이지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큰 사업가가 되는 것은 할 수 있는 일이라니까요 물론 어느 정점 이상이 되려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또 이제 점을 치러 찾아가기도 하고 많은 어떤 영적인 접점을 찾기도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보니까 이 칠천 제자를 세우는 그 일은 하나님의 미션이고 성취되어질 것인데 흑암이 꺾여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각 현장마다 예비하신 하나님의 제자를 찾아내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을 찾아세워 각 성마다, 각 지역마다, 모든 현장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빛을 발하는 그 어마어마한 미션이 엘리사가 지워지다 보니까 아, 이 일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구나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인데 나를 통해서 이 미션을 나에게 주셨으니까 나를 통해서 하실 것인데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갑절에 영감이 필요하구나 뭐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구나 여러분 엘리사가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아가 하늘로 올리워질 때 엘리아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 미션을 선생님께서 받으신 이 미션을 나도 미션으로 붙잡았습니다 근데 보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이 나에게 있어야 됩니다 갑절에 영감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를 응답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소소하게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열심히 잘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하는 공부가 미션에 연결되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실 그 언약, 그 성취를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길에 준비되어져야 하는 어떤 공부로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면 그 공부에도 갑절에 영감이 임할 겁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하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 공부를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공부에 눌리는 게 아니라요 그 공부를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공부가 여러분의 눈앞에 벽과 산이 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능히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시고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갑절의 영감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러면 우리 왕하 6장 17절 이 미션을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나는 끝났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빛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복음을 만방에 선포할 수 있는 제자로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그건 언약 아닙니까 이 미션을 붙잡은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한 후에 도단성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학교가 아니고요 이 도단성 운동 속에서 사실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이 도단성에 엘리아가 있는데 이제 막 아람 군대가 막 쳐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가 막 갑절의 영감이 충만하니까 이 아람 군대가 막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그 왕에게 나타나가지고 이 왕이 무슨 작전을 어떻게 이스라엘을 넘어뜨리고 점령할 건지 막 그 회의하는 걸 다 아는 거예요 신기하죠 여러분 근데 이 엘리사가 다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엘리사라는 어떤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왕이 하는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막 신기하고 이런 걸 넘어서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못하는 영적인 비밀을 갑절의 영감을 이 엘리사는 가지고 있는데요 이 아람 군대가 그래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엘리사 죽이려고 이 도단성 엘리사가 지금 있는 도단성에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막 군대가 그 성을 둘러싸고요 위기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무슨 군대가 있습니까 아니면 칼이 있습니까 총이 있습니까 군사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고요 그냥 여기는 엘리사하고 제자들만 있어요 그렇죠 엘리사의 제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왕의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엘리사의 제자들이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와 우리 죽었다 어떻게 하냐 지금 우린 이 성이 이렇게 하난데 저 왕의 군대가 우리를 다 휩쓸어서 죽이겠구나 막 벌벌벌벌 떠오고 있는데 이 엘리사가 그 제자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한 청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이 성을 둘러싸고 있는 저 불말과 불병고가 보이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왕의 군사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나의 육신의 싸움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이 미션은 영적인 일이에요 하나님이 현장에 빛을 비추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갑절의 영감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영적인 세계, 영적인 미션과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엘리사가 이 청년의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어떤 눈이냐 지금 불말과 불병고가 뭐예요 여러분 하늘의 군대가 천만 천사가 이 성을 호의하고 보호하고 있는 것을 너는 보지 못하느냐 그 눈을 뜨게 해준 거예요 여러분 도단성 운동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눈을 뜨는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이 문제가 해결되고요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도단성 운동을 하는 겁니다 영적인 눈을 뜨는 왜요 사실은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에서부터 나타난 게 아니거든요 이 세상은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라고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그 영적인 눈을 뜨는 그 운동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엄청난 미션을 가지고 이 엄청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이 엄청난 운동을 하게 되었던 엘리사가 죽습니다 왕하 13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요 이 엘리사가 죽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죽어서 무덤에 묻히는데요 이 무덤에 묻혀 있는데 이제 막 도적들이 막 와가지고 이렇게 막 하다가 죽은 사람을 엘리사 무덤에다 탁 해뒀는데 죽은 사람이 이제 살아난 거예요 엘리사가 죽어서도 죽은 사람이 일어나고 엄청 엄청 능력이죠 그렇죠? 죽었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엘리사 대단하구나 지금 이 얘기가 아니라 이 엘리사가 가지고 있었던 미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봤던 그 미션 하나님이 주신 그 미션 하나님이 주셨던 갑절의 영감 하나님이 하게 하셨던 이 도단성 운동 언약을 놓쳤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놓친 겁니다 여러분 보금은 끊기지 않아요 보금은 영원합니다 보금의 능력은 여러분이 붙잡는다 놓쳐낸다 해서 보금 언약 그 자체는 갑절의 영감은 사라지거나 약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엄청난 하나님의 미션과 그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엄청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그 일을 사람들이 놓치는 거예요 언약을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시대에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사람들이 보금을 모르는 시대가 왔어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이 갑절의 영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소홀히 여기는 시대가 왔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영적인 눈을 뜨게 하사 마귀와의 싸움,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 영적인 일을 하려고 하시는데 자꾸 믿는 사람들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관심이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러한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미션을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칠천 전문 제자 칠천 전문 제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제자 은혜로 남은 제자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언약을 붙잡은 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 그 영적인 눈을 떠서 내 성공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끝났잖아요 그리스로 메미야마 여러분 구원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빛을 발하는 그 어마어마한 칠천 전문 제자라는 언약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겁니다 이 언약을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쉽습니다 여러분이 소중히 생각하고 여러분이 갈구하는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 비밀 속에는요 내가 누구인가도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가 담겨 있어요 그러면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라는 모든 미래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모세의 영감을 이어받은 엘리사입니다 모세가 어떤 미션을 받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난한 땅으로 가라 메시야가 오실 그 땅을 정복해라 너희는 메시야를 그 땅에서 기다려라 엄청난 미션을 받은 겁니다 그 미션을 받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성막을 짓게 하시죠 그 성막을 바라보며 그 성막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갑절의 영감을 얻게 하시죠 그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이 언약을 붙잡은 갑절의 영감을 가진 도단성 운동하는 자들로 세워지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세의 영감을 받은 엘리사인데요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 엘리사의 영감을 이어받은 우리 중고등무 렘나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가 좀 간단하게 또 그러면 이 갑절의 영감이 도대체 뭐냐 그럼 복음을 이해해야 되겠죠 여러분 창조된 세계가 있어요 창조된 세계가 있습니다 이 창조된 세계는요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12절 창조된 세계가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가 있어요 인간의 볼이 떠서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곧 낡아질 또 곧 멸망할 변화되어지는 여러분 불변하는 세계가 아니라 이러한 창조된 세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창조된 세계가요 히브리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신 이유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배경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 세계를 만든 게 그냥 생긴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만드신 게 아니라요 이 눈에 보이고 낡고 또한 멸망에 갈 유효하지 않은 영원하지 않는 언젠가는 멸망할 이 세계 여러분 지구가 여러분 당장 내일 멸망하진 않겠지만 여러분 모든 것에는 끝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유한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세계가 비롯되어진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이 영존하는 세계 창조된 세계 이전에 이 창조된 세계의 배경에 영존하는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이 영존하는 세계는 어떤 세계냐 성경을 살펴보니까요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도성과 아벨의 피와 수많은 선지자가 있는 그 시온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런데 이 영존하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이 손으로 창조하시지 않은 세계 하나님이 계신 세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2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 뭐예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충만히 계시는 그 영존하는 세계가 있는 한편에 하나님 밖에 그 영존하는 세계밖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가득 차 있는 이 흑암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얘기고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이 비밀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따라가고 그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은 하나님이 손으로 창조하시지 않은 영존하는 세계가 있고 그 영존하는 세계 속에 하나님 밖에 있는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세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영존하는 세계의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여러분 이 흑암과 이 혼돈과 공허에 하나님은 빛을 비추시기로 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 하나님 밖에 있는 세계 하나님을 모르는 세계에 빛을 비추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창조된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은 무엇이냐 이 창조된 세계를 계획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이것을 창조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자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이 세상에 빛을 비추기 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에 빛을 비추시기로 계획하신 겁니다 사람을 창조하셔서 이 빛을 비추시기로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에 빛을 비추시기 위하여 사람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빛을 비추기 위하여 흑암과 혼돈과 공허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겁니다 그리고 모든 신령한 축복을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어떤 복이냐면 돈이 많고 먹을 게 많고 잘 살고 여러분 그런 육신의 복이 아니라 이 영존하는 세계에서 오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방대한 그 신령한 축복을 인간이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왜요? 빛을 비추시려고요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에 빛을 비추시려고요 사람을 통해서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빛을 비추시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하늘에 신령한 축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정복하라고 하신 겁니다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세상을 살려내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왜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창조했습니까? 여러분 왜 그냥 여러분들이 수많은 시간들 속에서 그냥 태어나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이 아담을 통하여 인간을 통하여 눈에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사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빛을 비추는 빛의 자녀로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을 창조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로 이 세상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빛을 밝히는 존재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늘나라에 신령한 축복을 부어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저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세계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정복하라라는 미션을 주신 거예요 왜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장악하고 있는 마귀가 붙잡고 있는 마귀가 타락한 그 세계를 정복하게 하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 땅 끝까지 빛을 비추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이 눈에 보이는 세계는 그래서 이 창조된 세계는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존하는 그 세계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는 여러분을 통하여 그것을 가지고 마귀를 멸하는 사단과 흑암의 권세를 정복하게 되어지는 그 정복의 메시지를 가진 미션을 가진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창조된 세계를 축복하시려고 하십니다 자 여러분 진지하게 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이 눈에 보이는 우리가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가고 돈을 벌어야 되고 직장에 가야 되고 아이도 낳고 결혼도 하고 여러분 저 짝사랑하는 여자 때문에 남자 때문에 힘들고 여러분 그런 게 여러분들이 인생에 있을 수 있는데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있는 사건들인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 속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사 빛을 비추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빛을 발하기 위하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을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이마였음이니라 여러분 빛을 발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엄청난 축복이 이 엄청난 창조의 비밀이 흑암을 결박하고 흑암에 빛을 비추는 이 엄청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흑암에 빛을 비추시는 거였어요 그렇죠? 이 빛을 비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할 때 그렇죠? 여러분 이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존하는 세계로부터 오는 신령한 축복을 누리며 이 흑암 가운데 빛을 발하는 엄청난 미션을 갖게 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할 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통해서 성취되고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강조하시려고 이 사람들이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그렇죠?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어요 이 말씀을 바라보고 이 말씀 속에 거하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너무나 너무나 존귀하고 엄청난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들을 잘생기고 멋있는 남자 여자로 만드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거예요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빛의 자녀로 여러분을 창조하셨는데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시잖아요 그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 그래서 여러분 선악과 언역을 주신 거예요 이 선악과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무슨 과일에 독이 든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자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떠나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언약을 놓치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소멸시키고 말씀을 붙잡지 못하면 이 세계가 하나님께서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빛을 밝히시기 위하여 창조하신 이 세계가 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말씀을 놓치면 말씀 밖으로 나가면 너희는 죽는다라는 거예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에 속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흑암과 혼돈 공허를 정복하고 그곳에 빛을 밝히시려고 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이 말씀을 벗어나면 언약을 벗어나면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언약 안에 있을 때 축복을 받는 거예요 언약 안에 있는 인간이 원래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매일 이 선악과를 보면서 여러분 동산 중앙에 그렇죠? 에덴 동산 중앙에 하나님이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심어주셨는데요 이 선악과를 매일매일 보면서 떠올리는 거예요 저거 먹지 말아야지 저거 먹지 말아야지 여러분 이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것을 언약을 늘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말씀을 늘 생각하게 하신 거예요 그 말씀만에 늘 거하시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늘 기억하기 위하여 선악과를 심어두셨어요 그런데 이 선악과를 보면서 사람은 늘 생각하게 되겠죠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왜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창조되어진 이 세상의 흑암과 혼동 가운데 빛을 밝히는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선악과를 보면서 이 언약을 늘 기억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해야 되는구나 나는 말씀에 속해 있구나 나는 말씀을 붙잡은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빛을 밝히는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는구나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존하는 세계에서부터 비록된 이 세상에는 잊지 않은 영존하는 축복을 내가 누리게 되는구나 나는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빛의 자녀구나 여러분 선악과를 보면서 늘 이것을 생각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인간이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시되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은 언약입니다 너희는 나를 떠나지 마라 너희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너희를 빛을 바라는 나의 미션을 가진 나의 모든 축복을 가진 나의 형상으로 너희를 창조하였노라 여러분 이게 원래 인간이에요 이 선악과를 보면서 인간은 늘 이 언약을 떠올리는 겁니다 늘 말씀하네 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여러분 여기에 사단이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림 같은 거 보면 사단을 무섭게 그려놓고 여러분 사단이요 그런 존재가 아니라요 여러분 흑암과 혼동과 공허에서 활동을 하는 영적 존재입니다 원래는 이 영존하는 세계 하나님 나라의 천사였다가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영광을 자기가 취하려다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땅에 뚫어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얘네들도 영원해요 그런데 이 흑암과 혼동과 공허에서 활동을 하는 악한 영이 사단이 개입을 한 겁니다 왜요? 빛을 밝히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흑암과 혼동과 공허 가운데 빛이 밝혀지면 안 되거든요 내가 이 하나님께서 흑암과 혼동과 공허 가운데 빛을 밝히기 위하여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이 흑암과 혼동과 공허 가운데 빛이 바래지면 안 되거든요 이 사단이 개입한 겁니다 이 사단이 속인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거나 부수거나 취소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개입하여 사람으로 말미암아 속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도 괜찮다라고 속인 거예요 이 세상에는 더 좋은 것이 있다라고 속인 거예요 네가 선악을 알게 되는 하나님과 같은 자가 될 수 있다고 속인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이 언약을 버릴 수 있도록 용기를 준 거예요 이 하나님을 떠나도 괜찮다고 속인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손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릴 수 있도록 사단이 와서 속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을 보고 거짓의 압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짓말의 압이 무슨 거짓말을 했습니까 왜 그 거짓말을 했습니까 흑암과 혼돈과 공허 자기가 지옥에 가게 될 걸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영광의 빛을 비추실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간을 타락시킨 겁니다 그 인간을 속인 겁니다 이 사단이 개입을 하고요 사단에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보다 말씀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보다 사단의 말을 사람이 들은 거예요 하와가 사단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 말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 그래요 언약을 놓치게 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언약하신 내가 너희를 통해서 빛을 벌쳐주겠다 내가 너희를 통해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이 흑암과 혼동과 공허에 빛을 비추리라 하신 그 언약을 놓치게 된 거예요 사단 때문에요 그렇죠 여러분 사단이 강압적으로 우리를 떼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우리가 이 사람이 이 언약을 얼마나 치가 떨리는 일입니까 그렇죠 나중에 이제 천국 가면 여러분 아담한테 한 바가지 욕을 하세요 그렇죠 이 말씀을 놓쳐서 이 언약을 놓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어떤 관계였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관한 관계였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언약이 깨진 거예요 인간이 언약을 놓친 거예요 그 말씀 밖으로 나간 거예요 그걸 보고 사망이라고 합니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하나님 밖으로 간 죄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재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던 인간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에서 하나님 말씀 밖으로 언약을 놓치는 그 순간에 마귀의 자녀가 된 겁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메시지를 딱 붙잡았지 않습니까 마귀가 하는 메시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언약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었는데 마귀의 언약 속으로 들어간 사단의 자녀들인 거예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인간이 계속 마귀의 정로를 타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핏을 비추는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이제 마귀의 죄와 재앙을 전파하는 저주의 근본이 근본이 된 거예요 이 사람으로 말미야마 여러분 하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게 하셨어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 이 세상에 전파되어지고 세상이 살아나게 하셨는데 여러분 마귀의 자녀된 사람을 통해서 이제 세상에 저주와 사망과 재앙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원약을 주셨습니다 인간이 말씀을 놓쳤죠 그렇죠 하나님의 빛을 발할 사람이 빛이 비춰져야 될 흑암 속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렇죠 마귀의 종로를 타게 되었고요 세상이 그를 통해서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저주를 받게 됐어요 사람이 저주의 존재가 된 거예요 저주의 근본이 된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선악과의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장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새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 마귀의 괴개와 마귀의 머리를 박살을 내겠다 이 흑암과 혼동과 공허에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빛을 비추도록 하겠다 여러분 이 얘기를 이 말씀과 연관해 봅시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을 때에 신령한 복을 받는 존재가 마귀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이 세상을 정복하고 드스릴 하나님의 형상이 지금 세상에 저주와 재앙을 몰고 오는 저주의 근본이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렇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의 언약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지금 하나님은 새 언약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을 구원하고 다시 이 세상에 빛을 비추실 하나님의 계획 새 언약을 주신 거예요 이전에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언약을 주신 것인데 이제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새로운 언약을 주신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셔서 다시 세상에 빛을 비추고 세상을 살리고 마귀를 멸할 새 언약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새 언약이 그리스도입니다 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 원래 언약을 회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고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누리게 하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마귀의 일을 멸하는 그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다시 회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구원하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빛을 밝히는 빛의 자녀로 삼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죄인이고 마귀의 종로로 타기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 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길 말씀이 되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말씀 밖으로 나왔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 그 말씀이 되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로마서 3장 참 제사장이 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할 참 대제사장이 되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이를 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이것을 보고 세원약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붙잡고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여러분들은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요 신령한 축복을 받는 자요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구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천국 간다라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 계획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는 그 어마어마한 말씀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게 되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 아 어렵습니까 여러분 근데 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인 줄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창조하셨는지 알겠습니까 마귀가 왜 인간을 건드려서 하나님을 떠나게 한 줄 알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그 언약을 새롭게 하셨는지 여러분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빛을 비추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빛을 여러분을 통해서 비추려고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사단에게 빼앗겼던 세상을 다시 되찾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얻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그 비밀을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영존하는 세계입니다 자 이제 마귀의 종로를 타는 이 세상의 영광을 쫓아가는 밥을 먹고 살아가는 그런 동물 같은 밥 먹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그렇죠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없다고 하면서 제안과 저주를 받게 되는 그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빠져나와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아계신 하나님 나라에 그 보좌의 축복을 드리는 영존하는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은 이것입니다 영존하는 세계로 여러분들을 다시 초청하시는 거예요 영존하는 세계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존하는 세계에서부터 비롯되는 갑절의 영감을 여러분들에게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걸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영존하는 세계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번 주에 혹시 여러분들 시간이 있다면 시간이 없어도 사실 해야 돼요 히브리서를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읽어서 나한테 다 읽었어요 라고 카톡 보내세요 목사님 맛있는 거 사줄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립니까 지금 이 세상은 마귀가 그의 수종들 귀신이 그 그 사단이 다스리는 나라 흑암이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그리스도께서 천만 천사를 보내사 이 마귀와 귀신과 흑암을 꺾으시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여러분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 보이잖아요 그쵸 아람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왜 불말 불병거가 동원됩니까 여러분 지금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고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그리스도께서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 손에 귤을 갖고 계신 천사를 동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있는 현장에 마귀와 귀신과 내가 성공하지 못하고 여러분 그런 게 마귀가 막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마귀가 여러분들 속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 마귀는 여러분 이 흑암은 빛이 비춰지지 않도록 여러분 세상을 장악하고 점점점점 멸망과 흑암 가운데로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 사람들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귀의 권세 그 귀신의 권세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도록 왕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이 왕을 깊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제사장의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 우리는 늘 미혹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늘 유혹당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참된 선지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참된 선지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말씀을 알지 못하여 오는 그 모든 두려움에서 그 흑암을 걷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여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오늘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선지자 되신 그 하나님 직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미혹을 걷어내실 겁니다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마귀의 개개와 그 흑암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속에는요 장례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미래를 보여주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여러분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빛을 밝히는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걸 보여주시고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치유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영약해요 우리가 불안전한 것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리를 그 보좌 앞으로 인도하실 참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이 제사장은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여러분들이 무엇이 연약한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세요 자비로우신 우리를 알고 계시는 그 제사장께서 여러분들을 보좌 앞으로 인도해 가시는 참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좌로부터 말미암아 주시는 참된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께서는요 참된 온전한 성막이 되셨고요 이 제사장께서는요 참된 제물이 되셨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연약한 우리가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걸 보고 영존하는 세계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왕 대신 그리스도를 오늘 누리는 거예요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원약이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왕 대신 선지자 대신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 영감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가진 자들이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이 사람들이 뭐라고 일컬어졌느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여러분 세상이 이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갈락으로 핍박을 하고 회유도 하고 많은 거기에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손에 붙잡혀 있는 그 흑암의 권세에서 빠져나온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이 얻었던 영감입니다 영존하는 세계로부터 오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매일 깨달아가고 누린 거예요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영존하는 세계 속에서 값절의 영감을 얻는 우리 렘드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빛을 비추라고 하신 그 미션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이 미션을 이루기 위하여 당연히 필요한 충분한 능력인 값절의 영감을 부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의 영안을 뜨게 하사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일이 우리 렘넌트들로부터 시작되고 성취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